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나텍 기술영업팀의 서현석 차장입니다. 저희 이나텍은 공장 자동화, 반도체 LCD, FPCB 가공기를 제조하는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코파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 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MIR이라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저희 MIR 같은 경우는 기존의 AGB나 LGV와 다르게 바닥에 마그네트랙이나 레이저 센서를 설치하지 않고 MIR 자체로만 제품을 운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IR은 현재 100에서 500kg까지 다양한 무게들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실제 공장 환경에서 원하시는 탑모듈을 구성을 하셔서 공장에서 사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전시회장에서 움직이는 MIR 제품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MIR 제품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